후진이를 마시게 해준다. 물을 15도만 기울인다. 15도..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가 났다. 김베로의 재미쇼! 김베로의 재미쇼. 내 이름은 베로아이. 형형대로 움직인다. 비리비리비리비립. 베로님, 베로님!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헬로! 누구냐? 누구냐, 형. 베로님 아니야? 베로아이. 내 이름은 베로아이. 명령대로 움직인다. 아, 진짜? 식빵! 배고프다. 비리비리비립. 한 입 먹어요, 그럼. 먹던 건 안 먹는다. 나 탈거구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린다. 비리비리비립. 배고프다. 비리비리비립. 베로아이, 내가 식빵 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찐이표 식빵. 노, 노, 노. 아, 왜 이렇게 까다로워. 베로아이는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비리비리비립. 베로아이는 명령대로 움직인다. 식빵 봉지에서 식빵을 꺼낸다. 비리비리비립. 꺼냈다. 식빵 뚜껑을 연다. 식빵 뚜껑. 식빵 뚜껑이 아니다. 비리비리비립. 이건 식빵 뚜껑이 아니다. 베로아이는 명령대로 움직인다. 잼 뚜껑. 똑바로 해라. 비리비리비립. 잼 뚜껑을 연다. 잼 뚜껑을 연다. 손이 부족하다. 손을 만들어 다오. 식빵 내려 놓는다. 비리비립. 왼쪽에 잼 뚜껑 잡아. 잡으셔. 왼쪽에 잼 뚜껑 잡았다. 바꿔서 들어요. 360도? 360도래. 360도 잡았다. 이거 180도인데? 360도다. 괜찮은데?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왼쪽 손으로 돌려.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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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잼 뜬다. 잼 뜬다. 한 스푼 뜬다. 한 웅큼. 한 웅큼. 뭐라고. 한 줌. 한 줌. 한 줌. 자 이제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잼을. 잼을. 잼 속으로 푹. 넣는다. 푹. 넣는다. 잼 속으로. 베로아이는 명령대로 움직인다. 베로아이 손톱 깎았어요? 일단 넣는다. 해도 되냐? 해도 된다. 어떻게. 넣나요? 지금 그대로 쭉 아래로. 자자자. 푹. 넣었다. 네 손가락을 꺼냅니다. 베로아이는 명령대로. 움직인다. 꺼냈다. 어우 세상에. 한 번 맛을 본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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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먹네. 이제 식빵을 나한테 준다. 그만 먹고. 이제 제가 먹을게요. 내 건데. 이제 다음 씬으로 가시죠. 내 건데. 베로아이는 명령대로 움직인다.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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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쥔다. 물을 쥔다. 찐이를 마시게 해준다. 물을 15도. 15도만 기울인다. 15도.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가 났다. 내가 베로아이 한 번 줘볼게요. 너한테 뿜을 거야. 아우. 베로아이 오케이. 아우. 물 먹고 여기다 뱉지 마요. 베로. 베로. 이 얘기에 인사한다.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아이구. 그만해요. 아 로봇! 그만! 김베로의 재미쇼! 베로님 맞아요? 나 베로지. 잘 지냈어? 로봇을 만나서 정말 만나서... 그 로봇! 그래! 야 베로와이 만났어? 장난... 딱! 봤냐? 완전 딱! 이렇게 쓰고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장난 아닌데 찐이님한테 베로와이를 보낸 이유가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이 어렵다고 하는 코딩, 코딩의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인공지능은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코딩을 좀 배웠으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하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알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것 같아. 테스트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좋아요! 렛츠 고! 으으음 레벨 세월 왼쪽으로! 왼쪽으로? 두 걸음 두 걸음 오른쪽으로? 20cm 자리에 앉는다 자리에 앉는다 오른손으로? 땀을 짓는다 죽었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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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나요? 된? 어 맞았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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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봐?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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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된장 단장 된장 오케이 앞을 보고 90도 인사한다 인사한다 뭐냐 큰절한다 아이고 진짜요? 어 잘하고 어? 세뱃돈 없어 그 상태로 30cm 길어간다 30cm 잘했다 멈춰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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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높아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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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멈추라 오기 털어줄게! 그렇지! 털었다! 오 그렇지! 이를 담으다! 에이 많이 튀어나왔네. 이건 치과야 선생님도 아니랄까봐. 많이 튀어나온 게임이야. 아니야. 조절했어요. 니 튀어나온 거 아니야. 된장이 튀어나왔다고. 그렇지! 잘했어. 수고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짱! 재미 뽑았어. 분량 나왔다. 나 뽑았어. 분량 나왔죠? 충분히 나왔어. 됐다. 수고했다. 김베로의 재미쇼! 보내 제이님! 어때요? 프로그램을 다 짜서 제 분실을 만들어줘요. 명령어가 얼렁 뚱땅 하면 되나요? 정확하게 시키려고 하는 명령을 딱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책도 많이 많이 보시면서 코딩도 많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미쇼!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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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Schrder 바이바이! 电zte당! 제이프로우국 유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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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